아하 완전 귀엽다 근데 근데 생각보다 아쉽게 의상이 똥똥하네 유자야! 일로 와봐 유자야! 아니 유자야! 야 고양이! 아니 고양이야 고양이 이렇게 내리기 시작할게 야 유자야 이거 소파 너무 웃긴다 야 이거 내 건 아닌 거 같아 이거 네 거 해야겠는데? 저건 왜 저렇게 냄새를 맡아 여기 앉아봐 너도 앉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쪼그만한거 샀거야 앉아봐 저럴 줄 알아서 저렇게 다 파가지고 앉으려고 너무 편하지? 짜증났어? 못 올라가게 해서? 냄새 나지 이거 새거라서 안기니 거듭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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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처음에 방금 왔습니다 방금 오기 방금 오기 안녕하세요 귀여운 거 입고 왔네? 왜 못 뿌리고 왔어? 어? 나 한달만에 나오잖아 뒤에 차있어 한달만에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너무 신선해 저희 한달만에 어디 가나요? 델스타 그게 중요해 지금? 소감이 어때? 좋아? 지금 하고싶어? 야 너 피부가 좋아서 다 집에 갔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여기 이 라인 따라서 카페가 몇 개 있잖아 나인블럭 같은 거? 나인블럭이나 이런 거 넌 여기에 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잖아 지금 어떻게 해? 그러면 다른 데 가야지 뭐 어떡할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데 가자 하남 이제 못 오겠다 오지 말자 하나 광주 가자 앞으로 그냥 아 날씨 좋다 맛있겠다 야 우리 오히려 잘 온 거 같아 그렇게? 왜? 난 밖에서 파는 커피 너무 오랜만에 먹어 나 눈물 나 배고 싶어? 나 또 집에 가먹는 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여기 초콜릿인가 봐 너 중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야겠다 야 오늘도 아무것도 못 샀네 그래 2천 원짜리 인젤 말고 나만 돈 쓰고 가네 또? 왜 맨날 나만? 이거 뭐야 야 누가 여기 라인에다가 커피 고이 놓고 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쓰레기통 없나? 날씨 진짜 좋다 좋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쓰라고 해주셔가지고 떴는데 이걸 모르겠어서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어? 어때? 그냥 제가 원하는 데서 하면 돼요? 네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게 다 훔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이 없으거든요 꼭 저번에 한 번 해서 신분해지게 됐어요 눈썹 뽑는 습관이 있어서 응 뽑는다고요? 제가 맨날 뽑아봐요 다시 왜? 약간 속 시원해서 오 약간 별등기가 있구나 그럴 수 있어 굵게 나오는 거 이렇게 딱 뽑았을 때 티어링트 틴고 잠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중간에 다 못 찍었는데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쁘다. 머리를 좀 평소에도 드라이를 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이렇게 다 했고 이제 친구네가 더 마라시한 거를 먹을 겁니다. 충전됐어?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머리 진짜 예쁘게 잘 됐다. 근데 눈이 예쁘긴 하다가. 너무 맛있어. 맛있다. 되게 바삭촌 듯하다. 옛날에 완전 애기 때 애기들 다 입에 넣었잖아요. 레고 얇은 판 씹으면 이런 식감이었어. 그럼 이렇게? 빼줘? 아니야 이런 거 빼면 안 돼. 깻잎 알지? 아 근데 남친이 없으니까 괜찮아. 왜 너 왜 그렇게 내 브이로그에 책임감이 많아? 왔으면 뭐라도 얻어가야지. 야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예쁜데? 오~~ 그치? 약간 가스분호 같은데? 간방 다 뒤졌다. 원래 이렇게 작지 않아요. 원래 조금 큰데. 아직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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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